네, 오늘의 시그니처는 HD 현대 인프라코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HD자가 붙은 게 어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산 인프라코 다들 굉장히 이 기업을 또 사랑하는 사람은, 기기업 쪽만 하는 사람은 두산 인프라코가 굉장히 적이었어요. 항상 1, 2순위에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두산 그룹이 여러 가지를 맞았지만 결국에는 결정타는 원자력 부분이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실 태양광이라고 원전이 그렇게 붙을 일이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두산이 음식료 쪽을 많이 하고 있었죠. 나중에 면세 좀 더 했고 소비재 위주로 하다가 두산 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무거운 종목 중우장대로 꾸미려고 해서 두산 인프라코, 두산 중공업 이런 거를 필두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자 나중에 결국 그 음식료를 다 버렸잖아요. 무슨 두산 산소주니, 처음처럼 그걸 다 롯데에 넘겨주고 버거킹도 접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결정타를 맞은 게 2008년 세계금융위기 결정타를 맞고 그 다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결국 현대그룹에, 왜냐하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가 있었기 때문에 넘겨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됐는데 HD 현대인프라코 이름을 결국 바꿨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밑에 원래 현대건설기가 있었기 때문에 걔네도 HD 현대건설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산이 포기하기는 싫잖아요. 뭐 두산 테스나라고 반도체를 해보겠다고 테스나도 가져가긴 했지만 아직도 그 꿈은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 밥캣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큰 꿈을 펼쳤던 게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기 생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주저앉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결국 남겨놓은 게 뭡니까? 지금 이름이. 유일하게 두산 이름이 붙은 굴착기 업체가 두산 밥캣이죠. 두산 밥캣만은 지금 HD 밥캣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산이 밥캣을 남겨놔서 지금 이 덕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의 활성화. 그런데 미국 주택 경기의 활성화. 이 부분은 미국은 도시화가 굉장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니까 소용화된 기계에서 재미를 본 거죠. 그래서 두산 밥캣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가셨고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전고점을 가려면 2007년도 37,800원 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죠. 밥캣을 인수하면서 세팅을 딱 해놨더니 세계금융위가 터져버린 때입니다. 그 뒤로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주가도. 그래서 현대그룹으로 넘어간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굉장히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두산 밥캣은 이미 신고가를 갔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HD 현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밑바닥에서 크게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짝꿍댕이죠.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월봉에서 이것들이 지금 전 세계가 약간 공사판 분위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인프라 법안을 크게 세웠었고 그게 축소가 됐지만 어쨌든 공화당이 밀어줘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재건붐이 불 겁니다. 그리고 중동은 지금 너도나도 먼저 중동의 맹주를 차지하고자 전부 다 건설 경기 회복, 인프라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불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빠졌잖아요. 두산 인프라 코어 시절부터 원래 주력이었던 이 중국 경기 시장, 중국 주택 경기. 이 부분 때문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2008년 세계 금융이기 이후에도 사드보복과 함께 계속해서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풀려나가고 있죠. 1분기에 각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신흥이랑 한국 지역, 신흥이 동남아나 인도입니다. 여기가 55.8이고요. 주로 인도를 많이 갔죠. 중국과 반대되는 중국하고 싸움, 치열하잖아요. 인도로 많이 갔고요. 북미, 유럽이 35.3. 중국 지역은 8.9%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에 큰 도움이 된 거죠. 중국의 주택 경기. 그러니까 두산바켓은 소형 건설기계 시장이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도 다 무슨 주택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농기계들이에요. 잔디밭 있고. 그런데 현대 인프라 코어로다, 현대 건설기계 아니면 캐터필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채석장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전통적인, 아주 큰 건설 경기에 지금 연동이 더 심한 거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다. 이 부분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 지역까지 살아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중국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은 거는 계속 이 부분이지만 그래서 인도를 비롯해서 신흥시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HD 현대 건설기계와 다르게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죠. 얘네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현대 로템에 폴란드 수출한 K2 전차 엔진을 얘네가 공급을 합니다. 출력이 1500마력이고요. 터보 디젤 엔진인데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대 로템에 3년 동안 전차 엔진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의 실적이 좋아지고 현대 로템의 주가가 좋아지면 현대 인프라 코어도 좋아진다. 그래서 현대 인프라 코어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두산의 꿈을 접었지만 두산이 꿈을 접지 않았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의 심장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에서 그게 바로 두산 바켓으로 나타나 있지만 큰 건설 경기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HD가 이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은 한쪽을 버렸지만 결국 HD가 그걸 잡아서 두산이 못 이룬 건설 경기의 꿈을 이 현대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통해서 이뤄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 일부러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굴뚝주라고 할게요. 굴뚝주가 이렇게 크게 턴어라운드 하면 사이클이 또 큽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하게 천천히 건설 경기의 회복을 먹고 싶다는 분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나 HD 현대 건설기계 혹은 두산이 아직도 꿈을 벌이지 않은 두산 바켓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포커싱이 맞춰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과 유럽 등의 인프라 건설로 실적도 좋아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볼까요? 네, HD 현대 건설기계,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부분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오르는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지금 이거를 다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든 HD 현대 건설기계든 거기다가 아까 현대 로텐까지 보죠.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시에 돌고 있는 모습 이렇게 큰, 크고, 궁뎅이 무거운 종목들이 크게 돌 때는 진득하니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배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최소 1만 5천 원, 2021년의 고점 1만 5천 원 수준에서 거기를 돌파한다면 2012년의 고점인 2만 원까지도 도전 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아마 RSI도 고점이 70을 넘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003년, 2005년도, 2007년, 2021년,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이 돼서 올라갈 이 고점까지 거기에서 같이 하면서 이 과거의 고점들의 과열권을 의식을 하시면서 지금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추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만 5천 원, 그리고 2만 원 선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